코로나19 속에서도 교계는 새롭게 의지를 다지며 새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는 2021년을 영적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성령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테지만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엽니다. 예정 백석총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신년예배에서 예정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건면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백석 공동체가 변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에 이날 예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고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습니다. 2021년 시무식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각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비대면 예배여서 너무 2021년이 잘 기대가 되고요. 예배 후 진행된 온라인 신년 기도 대성회에는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해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는 목회자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의 다짐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좋은 양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양떼들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백석총회는 이와 함께 전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종일 성전기도회와 매일 정오일분 기도운동도 전개한다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